자 지금부터는 블랙핑크 멤버들과 게임을 간단한 게임을 해볼 건데요 바로 60초 인터뷰 게임이에요 60초를 알리는 폭탄이 터질 때 대답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질문을 받는 멤버가 벌칙에 걸리게 되는데요 만약에 벌칙에 걸리게 된다 잠시 후에 노래가 나가는 동안 저기 창밖으로 보이시죠? 네 공포의 별밤 대기실 너무 진짜 글씨가 너무 공포스러워요 공포스러워 하지만 저 안은 공포스럽진 않습니다 자 시간 내에 노래 한 곡 나가는 그 시간 내에 벌칙을 수행하지 못하면 방송이 끝날 때까지 이곳으로 돌아오실 수가 없어요 헉! 그노? 저 대기실 안에서 혼자 엔딩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나 어떡해 게임에 앞서서 무슨 가고 있는 멤버 어떻게 해야겠다 이 게임을 저는 리사를 꼭 공포의 방으로 보내겠다 제미씨는 리사씨를 공포의 방으로 보내겠다고 하셨고요 자 리사씨 떨어져 있는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 보고싶어요 아! 제니언니에 제니씨 말씀대로 진짜 알았어요 이 미래를 진짜 좋았다 느낌이 왔어요 그니까 우와 제가 맞췄네요 딱 맞췄네요 블랙핑크의 휘파람 이 노래 나가는 동안 벌칙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발! 화이팅! 헤이보이 어머 어머 어머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이곳은 공포의 벌빵 대기실! 비리비리 이거랑 알까기 편입니다! 혹시 알까기 아세요? 아니요! 알까기 자 먼저 이제 오른쪽에는 검은 둘 다섯 알을 팔에 놓아주세요! 다섯이요? 네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넷! 팔에 맞춰서 줄에 맞춰서 줄에 걸리도록 해주시고요 알까기는 룰 간단히 설명드리면 본인의 알을 손가락으로 쳐서 상단의 알을 판 바깥으로 떨어뜨리는 거고요 한 번씩 한 번씩 들어가면서 해서 올해 끝나기 전에 다섯 달을 이제 모두 상대방의 다른 달을 모두 떨어뜨려주면 일단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두 분 가위바위보로 성공 전화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? 네! 가위바위보로 먼저 공격하시면 전화할게요 네!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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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럼 미니미니 성공입니다 으아아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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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선할까? 네 해두시면 됩니다 어머 이렇게 해서 네 좀 더 세게 해주셔야 잘 거 같은데요 보라하네 보라하네 아, 진짜. 나간 거 같은데? 노래 2분 남았어요. 아, 좀 더. 좀 더 강한 거 틀어주셔야 됩니다. 네, 미친. 한 번에 안 돼. 그만해 주셔야 돼요. 그만한 기회 끝났고요. 이미? 어. 아, 이거 안 나와. 아, 이거 안 나와. 오. 안 돼! 아, 뭐야. 저 노래가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. 노래 끝나기 전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. 아우. 지금 현재 3은 2대 3이고요. 리서 씨 잘 봐달라고 잠깐 귀여운 애교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? 잘 봐주세요. 저도 봐주세요. 저 노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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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했어요. 우리 30초 남았어요. 아우. 탈락. 리서 씨는 공포의 별감 내기실을 나가실 수 없게 되셨습니다. 아, 네. 네. 너무 많이 때렸어요. 너무 돌아가네요. 아이쿠. 아이쿠. 이거 너무 어려워요. 이거 어떡해요. 처음에 보면 진짜 감이 안 차가서. 처음에 보면 진짜 감이 안 차가서. 처음 밖에 없네요. 정말 잘하셨어요. 아이쿠. 아 진짜요? 이거 진수밖에 없어요. 처음에 처음에. 역시 공포의 별감 대기실. 블랙핑크 멤버 중에 바로 앞에 질문을 받았던 로제 씨도 있었고. 리사 씨 벌집 받으면 좋겠다고 했던 제니 씨도 있었는데. 어떤 멤버에게 이 영광을 돌려두고 싶나요? 이걸 이 자리에 오게 한 멤버는 누구다? 아이쿠. 제니 언니인 것 같아요. 여러분 언니가 되게. 무슨 말을 해도. 진짜 그렇게. 그 말대로 그렇게 되는 거에요. 근데. 약간 언니가 이제 뭐. 나 이거 갖고 싶어. 빨간색 나올 것 같아. 이러면 진짜 빨간색이에요. 죄송합니다. 저는 근데. 콤보의 별감. 너무 좋아요. 너무 재밌었어요. 네. 블랙핑크 멤버들 행시 잘 듣는데. 강타웅이 행시 잘 듣는데. 혹시 행시 아세요? 네. 네. 그러면. 잘 옮겨줄 테니까. 피나켜주시고요. 강. 오빠. 오빠. 초콜렛. 용료를. 잘. 파. 하시네요. 네. 네. 이 사실. 잘 들었고요. 이게 만약에 미션이었으면. 상체를 좀 어려워졌을 것 같아서. 매니저 언니 없이. 내 멤버만 밖에 나갈 수 있게 된다면.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? 라고 물어보십니다. 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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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이 없는 건. 몰이 없어요. 진짜 무서워가지고 한 번 인형이랑 진작을 연주했을 때 봤는데 진짜 더 들어가자마자 첫 인형인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앉아서 이렇게 더 나라게 씁자 이 소리 지르면서 나왔거든요.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. 다시. 오 그때는 그깨를 통화하는 걸로? 네. 네. 저는 무서운 놀이도 되게 잘하세요? 네. 저는 무서운 놀이도 되게 잘하세요? 네. 힘들어. 여러분! 날 좀 봐줘! 이곳은 친구한테! 살려줘! 다른 멤버들도 좀 더 해보고 좋을 것 같아요. 저만 걸리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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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오늘 블랙핑크 여기 별, 별거? 라디오 먹게 됐는데요. 네. 많이 들어주시고 네. 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 어디 계세요? cis